드론이 요즘 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벌을 대신해서 사과 딸기 농장의 인공수분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노동력과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원 상공에 드론이 떴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며 하얀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 곳곳을 비행합니다. 드론이 꽃가루 섞은 물을 뿌리며 벌 대신 인공수분을 하는 겁니다. 1헥타르를 사람이 면봉에 직접 꽃가루를 묻혀 작업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지만 드론은 10여 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분률은 80% 이상 기존 방식에 못지않습니다. 드론 활용 인공수분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딸기 하우스에서도 드론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꽃 안쪽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데 드론이 만드는 바람으로 꽃을 흔들어 인공수분을 유도합니다. 기존 산업에다가 드론이 접목함으로 해서 관련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 보고요. 비용이나 경비나 시간들을 상당히 적금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착과율과 생산량 등 자료 축적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이상기후로 줄어드는 꿀벌 개체수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이 농업에서도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